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메탄가스를 발견했습니다. 나사는 화성 적도 부근의 개일분화구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큐리오시티가 메탄가스를 탐지했다고 미국 지구물리학 추계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탐지된 메탄가스 양은 당초 예상보다 적지만 수치가 일시적으로 10배가량 급증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메탄가스 자체가 생명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메탄가스의 95%는 미생물 유기체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화성의 메탄가스 흔적이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